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홀리트라이브 마크가 찍혀있는 하얀 마스크를 쓴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족처럼 느껴지게 되고 저는 좀 그렇다면 제가 이제 추장이 되어야 되겠죠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옆사람 보고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인사하지 마세요 크게 하지 말고 어쩌면 마스크 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부족사회가 돌아오고 있다 신부족사회 새로운 부족사회는 혈연지연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부족사회가 아닙니다 고대에 요즘은요 개인의 취향 또 어떤 사람 제품 또 어떠한 유명한 연예인 남진 장로님 같은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새로운 부족 이게 바로 새로운 커뮤니티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 취향 공동체를 이끄는 개인의 족장들이 제품을 홍보해 주는 거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KBS나 MBC에서 뭐 소화가 잘 되는 아진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는데 요즘은 우리 손장님 마스크팩도 아마 그럴 거요 써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인퇴단에서 신 커뮤니티를 이뤄서 야 이거 쓰니까 피부가 진짜 찢어진다 찢어져 조심히 발라라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플래스족 또 뭐 에슬레주족 홈트족 나 뭐 잘 모르겠어 홈바족 집에서 혼자 술 처음 하시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로 좋다 어쩌다 먹방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흔밥족 또 무슨 뭐 이 집구족 집구매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게 다 부족이라는 그게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족장이 있습니다 족장 반드시 족장이 있어요 포너사피엔스를 쓴 최재범 교수님이죠 우리 김진희 장로님과 절친이라고 하는데 인류는 고대 사회부터 부족 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DNA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혈연지연이 아니라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호감을 갖는 사람끼리 부족 사회를 이룰 수 있는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족 사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족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결집 결성력이 강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셀 마페 졸리가 주장한 대로 우리 시대에 신 부족 사회가 온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초장이여 영원한 족장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대 흐름이 지금 새로운 커뮤니티 신 부족 사회가 대세이고 트렌드로 계속해서 변화된다면 우리도 거룩한 부족 공동체인 영적 역설적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 코로나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언택등 문화가 발달하고 비대면 사회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성도들의 마음이 연결되고 비록 100% 보일 수 없어도 공간의 공동체가 조금은 조금은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도 안에서 영혼과 영혼, 마음과 마음, 심장과 심장 그리고 영혼과 영혼, 가슴과 가슴 아니 신앙과 신앙이 영적으로 네트워크화된 강력한 영혼의 공동체 이 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고 결집력이 있는 거룩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만 해서는 아니죠 저는 이 설교가 좀 많이 전달이 되어서 많은 목사님이 듣고 또 많은 성도들이 들으면서 야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계가 부족 사회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영적인 그리고 역설적인 거룩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비대면 사회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도를 중심으로 해서 더 강력한 응집력이 있는 결속 공동체 그야말로 거룩한 부족 사회와 같은 영적 역설적 공동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내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해 귀심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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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다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세상의 부족 사회에서도 강력한 족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족장 우리의 영원한 추장이 계시다면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여 교회의 왕이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해라비가 와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흩어져도 문제가 없어요 왜? 주님이 머리가 왕이신데요 성령 보실까요? 예배서 1장 23지를 같이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부족교회 크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크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부족공동체 부족사회와 같은 영혼의 역설적 영적교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족장으로 모십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소서 그런데 교회에 머리되시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시는 사자 즉 보이는 부족공동체의 족장 내지는 추장과 같은 존재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 영적 지도자 단임 목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편지를 쓸 때도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쓰라고 있거든요 자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2장 8절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일곱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계속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내가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서문화 교회에게 내가 빌레들부 교회에게 내가 라우디아 교회에게 계속 사자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강력한 교회 강력한 부족공동체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단임 목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영원한 궁극적인 추장 되시는 족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게 무엇입니까 로드쉽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을 소유하며 성도들에게 그걸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로드쉽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 이런 교회는 언제나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언제나 항상 핸들링하시는 교회죠 그런 교회는 언제나 생명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합니다 화목한 교회입니다 절대로 삐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명나무가 우거지는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언제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이런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그널 하나님의 싸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메시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비록 광야를 통과하지만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지도자를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또 뿔이 나가지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이 당을 짓고 반역을 하면 나는 우리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가난한 땅 싫어요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러다가 지진 나서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어느 공동체금 부족사회나 커뮤니티 안에는 2%의 골수팬덤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수팬덤이란 가수나 연예인 혹은 유명인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담진 장로님 맨날 공연 때마다 찾아오는 미라 여러분 어쨌든 연예인들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저를 막 그냥 좋아하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제가 타면 타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광팬입니다 골수팬덤들이 나심탈레브에 의하면 2%의 사람들이 골수팬덤에 이어서 그 제품을 홍보해 준다는 겁니다 그 제품을 홍보해 주고 팔아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팔레토 요즘 팔레토 법칙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 몇십 년 전에 교과서를 보는 거고요 요즘은 팔레토의 법칙을 초월해서 2%의 골수팬덤 원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2%가 정말 확실하게 세워지면 스스로 그들이 충성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월급도 안 주는데 월급도 안 주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평계원 전두단들 월급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 세대의 골수팬덤이 돼가지고 막 그냥 제가 별것도 없는데 대단한 것처럼 소개를 하고 말이죠 대단한 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시키지도 않는데 막 그냥 그 회사의 스토리를 막 이야기해 주고 제품을 홍보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제품을 신뢰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가 20% 아니라 전체를 이끌어가고 움직여간다는 겁니다 이 골수팬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원래는 프로슈머라고 이 프로슈머라는 말은 엘빈 토플러가 먼저 썼는데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생산적 소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해도 생산적으로 하고 소비를 통해서 새로운 이윤이나 가치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죠 그냥 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여 그 돈을 쓴 만큼의 10배 20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곳에는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천국에서 여러분 모두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리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멸룡안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생산적 소비자 세대 내 거룩한 생산적 소비팬덤이라고 내가 이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 위대하고 거룩한 영적 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소목사의 족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족장을 돕고 부족사위를 이끌어가는 골수팬덤의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슈머 곧 거룩한 생산적 소비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맨날 계산기만 가득해가지고 빌립과 같은 성도 말이에요 맨날 수판 튀기고 목사님 거 되겠습니까? 아 그거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목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거룩한 소비적 생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골수팬덤들이 많아야 이런 사람이 많으면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하래비가 찾아와도 여러분 교회는 끄떡이 없습니다 모이면 더 좋고 잠시 흩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 이걸 모르고 맨날 꼰대로 돌아가 꼰대로 보내줘 옛날이 좋아 여러분 옛날 좋아하네 나도 옛날 좋아요 70년대 80년대 다방에 있었던 그 시절 아 나도 옛날 그런 시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회귀본능이 있어요 저도요 도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옛날 거 가지고 남진 장노름도 옛날 노래 당신과 나 사이에 접하다가 없었다면 그 노래 가지고 앞으로도 20년은 불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꼰대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 노래를 테스 형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장노님은 아니 그러니까 예수형을 부르든지 아무튼 안 해냐 이게 이게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그런 가치 창출 미래를 이게 이게 창조해 나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미래보다는 과거가 더 좋다니까요 그렇지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웬날 코로나 이전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교회보다 더 코로나 이후에 영광스럽고 세상에 찬사하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아름다운 부족 공동체 아름다운 거룩한 부족교회 이 교회에 이루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 거룩한 골수 팬덤 성도 프로슈머 성도 거룩한 생산적 소비자들이 다 자발적으로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젊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한 시대를 우리나라 경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던 그 어른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젊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생산적 소비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에 죽을 때 힘든 진리의 싸움을 하니 열심을 하니 목밤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가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에 젊을 때 힘드라 구원의 갑주를 잊고 끝까지 쌓아 여러분 잘 아시는 마키컬리가 있어요 저도 뭐 막연하게 옛날에 들었어요 집사람한테 새벽 배달 근데요 제가 이걸 쭉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마키컬리의 회원이 우리 수도권이만 해도 580만명 580만명 아 참 근데 25만명에서 20만명이 580만명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요 이 사람들이 막 회사를 홍보해 주고 물건을 홍보해 주고 얼마 전에 560만명인데 580만명으로 이제 600만명 될 것 같아요 암튼 아니 이 마키컬리 뿐만 아니라 언택트 문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족이 생기게 된다는 거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흐름을 캐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만 생각하고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보내달라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무너져 중세교회 공간의 문제 공간의 권위와 공간의 제도가 싸그라지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흑사병 때문에 흑사병 흑사병이 창고라니까 사람이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요 꼰대 사제들은 막 그래도 뭐 이래 신앙의 힘으로 이기자고 뭐 이래 뭐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았는데 다 병 걸러서 다 죽어버렸어 그냥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원인을 그냥 성당에서 무지한 꼰대 사제들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거요 우리 이재훈 의료전사님이 논문을 딱 쓰셨더라고 아 그 오늘 2시 40분 일어나가지고 그 논문 한번 대략 봤어요 아 잘 쓰셨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현실성 있는 내용을 보강해서 이거 논문 심사 끝난 다음에 나오고 책을 공제로 씁시다 공제로 우리 이재훈 전사님이 다 해놓은 거 내가 옆에다 젓가락 몇 개 딱 얹으면 공제가 되는 거요 근데 그 논문만으로는 책이 안 팔려 내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재훈 전사님 개인의로는 안 돼 내 이름이 들어가야 같이 책이 팔리는 거야 그래서 꽁 잡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리고 마당 쓸어서 돈을 줍고 그리고 도랑 치워서 가재를 잡는 놀라운 일거양대교 역사죠 어쨌든 간에요 이 강단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무조건 교회로 모이라고 했던 이런 사제들은 자기들까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부터 아 인문주의 문외붕 르네상스가 이제 교회의 권위가 공간의 권위가 사라지면서요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도 더 이상 공간의 권위 제도와 전통의 권위만을 앞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꼰대 집단이 되어서 그 꼰대적 사고 중세적 사고라고 하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중세적 사고를 가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을 무조건 모여라 그렇게 해서는 아니되요 우리가 조심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래서 저는 코로나 초기 때부터요 공간의 권위를 초월하여 영적 역설적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다 모이라고 할 수 있죠 모였다가 저부터도 감염되고 지금 졸고 있는 사람 감염될 수 있거든요 코로나는 조는 사람한테 더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현장예배 공동체와 온라인 공동체를 함께 영적으로 연결하도록 강력한 몸부림을 저는 우리 한국교 지도부에 이런 의견을 내세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자율적 방유를 할 테니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갔어야 맞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예배가 그냥 거의 초토화될 뻔 하였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 세등교가 거룩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구리도 안에서 온라인이 되었건 오프라인이 되었건 간에 영적인 결속력 이게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아니 북한의 저 지하에 우리 신성호 교수님 표현대로 아니 지하에 있는 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카타카미 간 사람들이 왜 가정에서 예배되어 그리 숨습니까 헤어져 있어도 강력한 영적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단 한 번도 현장 예배를 쉬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끊임없이 영적 커뮤니티를 이루었습니다 6.25 참전용사 어떻게 여러분 우리 김종대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잘 호전되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김종대 장로님 그리고 우리 이종민 목사님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화상 줌으로 탁! 우리가 화상 줌으로 이렇게 6.25 참전용사를 초청하였고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변 교회에서 여러분 1,20명도 아니고 190 몇 명 200여 명이 집단 감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끄떡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보이세요? 저는 그럴 만한 배짱이 없어요 그럴 만한 배짱이 있어도 안 되고요 교회 주변에 고등학교에서 막 그냥 몇 십 명이 감염자가 나오고 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인데 저는 다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염이 안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솔선수범하위아 지역에 감염을 차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만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먼저 화상 줌 예배를 도입하였습니다 화상 줌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유튜브로 함께 말이죠 경험해 보니까 화상 줌이 되었건 유튜브가 되었건 기기와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요 설교자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언어의 온도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화상을 통하여 받는 그 사람들의 가슴의 비전과 열정 이야 그 설교자의 뜨거운 심장과 눈빛이 공동체 화상을 통하여 전달이 되고 그걸 피드백을 받았을 때 함께 울리며 웃는 그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복음의 콘텐츠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콘텐츠를 그냥 밋밋하게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설교의 방법과 테크닉을 가지고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달자도 매널리즘에 빠지고 메시지를 화상으로 듣는 성들도 매널리즘에 빠져버려요 이걸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잠시 헤어져야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의 설교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눈빛에서 눈빛으로 전해지는 에토스의 설교 파토스의 설교 화상을 통해서 했지만 언어의 온도 눈빛의 온도 숨결의 온도가 느껴지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갈대처럼 허리가 부러져 우리가 헤어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꽃처럼 만난 나를 사모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인 부족 공동체를 이루려고 여러분 제가 제가 이래봬도 추장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 오늘 추장에 입는 옷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주일날 주일날이 뿐만 아니라 새벽예배 밤집회도 언제나 성도들에게 꿈을 주고 열정을 주고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나침판을 보여주며 이정표를 보여주며 그러면서 우리는 화상줌예배를 들으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공간을 조활한 거룩한 영적 역설적 예배 공동체 부족 공동체를 이루어 홀리 트라이브 처치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평일에 교회에 나와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고 성도들이 자원에서 성전 사모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만들어요 자기들이 먼저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현장 예배를 사모하였으면 교회 주차장 입구까지 와서 교육자들에게 헌금을 전달해 주고 참 그리고 집에 가서 유튜브 가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눈물 흘리며 예배를 할 때 나 그 얘기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근데요 어제 저녁입니까 그제 저녁입니까? 저에게 하여간요 정부의 중요한 고급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앞으로 복사님은 어쩔 수 없이 싫거나 좋거나 앞장을 서서 한국교를 끌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사님 같으면 또 귀하니 건강 조심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 지금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코로나19를 막아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기생을 부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또 예배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때는 교회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분이요 정보를 다루시는 분들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는 헌금함을 교회 바깥에다가 수십 개를 놓으십시오 아 그분이 나 얼마나 정말 내가 다음에 밥 사기로 했어요 하여간요 우리 저 재정위원장님 좀 헌금함을 좀 많이 만들어놨어요 주차장 앞에도 좀 많이 두고요 그리고 저 우리 교회 마당에도 많이 두고 이야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을 교회 밖에 사람도 만나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철학이 다 전이니까요 나 정말 야 맞다 맞다 카이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교회는 모이면 더 좋았지만 흩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흩어져도 강력한 영적 네트워크가 되었고 거룩한 부족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예배회복 운동을 전개하면서 여러분 첫 주에 제가 이제 눈물을 머금고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 보랏빛 엽서를 부를 때 보랏빛 엽서에 시러운 향기는 목자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지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성도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 또 가버린 성도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거룩한 길 기정에 다시 돌아올 성도 모습 목자의 눈물 이 노래를 누가 찍어가지고 우리 서른도 선생님한테 갔다 갔다 그래갖고 서른도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나는지 당신 말이야 왜 내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그렇게 개판으로 부르냐고 말이야 오늘 이 노래 불러서 또 AI한테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아 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진짜 나 가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피가 오나 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로지 제가 서른도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90% 이상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의 100%도 회복할 수 있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은 절대로 교회에 오지 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진짜 아니 고위험군 다 오라고 하면 100% 예배 회복하지요 그런데 예배가 다 회복이 될 무렵도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또 돼버렸어요 2차 쉬었다 원 이게 교회가 빌미를 안 줬어야 되는데 그냥 밥 먹고 먹고 거시기 뭐시기 하다가 그냥 말이요 참 에이 참 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속상하고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내 탓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연서의 편지를 썼죠 그리고 이어서 갈대처럼 헤어진 성도들을 향한 눈물의 연서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코로나의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소통을 하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거룩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러블리 주일을 지켰습니다 러블리 주일 러블리 주일을 어디서 적어내느냐 솔람미 여인이 그냥 꿈에 솔로몬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잠옷바람을 막 솔로몬을 찾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썬데이 로드스데이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러블리 로드스테이 러블리 주일을 제가 착안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러블리 마켓이 있어요 러블리 마켓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했고요 러블리 마켓 굉장히 여러분 제가 많은 언어를 하면 책을 보든지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든지 해야 돼요 많은 걸 여러분 제가 바쁘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좋은 책 좀 많이 읽고 저한테 좀 독후감도 주고 책도 좀 추천해 주세요 옛날에는 서점도 많이 가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어저께 또 우리 송은중 장로님이 세상에 저한테요 남진 장로님이 지금 다쳐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내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참 나샴 이런 이건 북한 방송이야 이북방송 아 그래서 내가 박종 목사님한테 빨리 알아보라고 그랬더니요 풍으로 또 쓰러졌다고 그러네 이 박종이도 세상에 이거 정말 그래서 나는 또 매니저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어떻게 됐답니까 그게 뇌경색인지 아니면 뇌졸증인지 그것 좀 알아보십시오 뇌경색이면 그거 사양 먹으면 좋아요 사양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배장원님 다 드렸는데 하여간 내가 야탑으로 가서 몇 개 가져와서 장로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남진 장로님이라 이러면 빠진 채 내가 매니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박종 목사님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풍으로 쓰러져가지고 말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주여 믿습니다 빨리 알아보고 뇌경색인가 알아보고 전한테 전화를 주려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남진 장로님 친구가 아팠대 왜 친구 그러기로 말하면 우리 집사람 친구가 미스코리아예요 아 정말 왜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래 어제 저녁에 우리 남진 장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해도 못 봤는데요 완전히 뇌가 그냥 이러고 그냥 뭐 다쳐갖고 기부수도 하고 이야 어쩐 일로 이런 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왜 이런단 말인가 했는데 아 그 목사님 내가 거시기연디라 이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야 우리 남진 장로님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아 다시 생각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 아무튼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와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이런 소신을 띄웠잖아요 전자에 없어 어디 있나요 얼마나 힘들었나요 혼자 보낸 시간이 너무 아프지 않았나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시간이 그리워 울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시간은 그냥 흐른 것이 아니겠지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시간만큼 그리움이 쌓이고 사모함이 쌓이고 열망이 쌓여 더 새롭고 애틋한 사랑이 가슴에 꽃처럼 피어나지는 않았나요 이제 그 꽃송이를 들고 오세요 러빙 파더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미 연방 하원 의원 3선 의원을 하셨어도 이렇게 감성적인 글은 쓰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김정준 장로는요 오늘 박주영 목사님 오늘 이 그 목상기도 할 때 완전히 제 것 패러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러블리 주의를 맞이해서 성도들을 1부에서 5부까지 저녁까지만 6부지요 함께 파도치며 눈물이 파도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홀리 드라이브 족속들이 모여서 위대한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한 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족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출애국계 19장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출애국계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종의 거룩한 신정 부족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뭐 태카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다 뭐냐 거룩한 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선택받은 거룩한 부족 공동체 근데 이 부족 공동체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중심이 됩니다 거룩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빛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기이한 빛 Wonderful Life 이 기이한 빛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애연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리 마실 때 빛을 그 현란하고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허벌락의 영광스러운 광체란 말입니다 당시 베드로 전세를 수신하는 성도들은 말로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기이한 빛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카토컴이 가서 저 갓바더기아의 동굴에 가서 급기이한 빛의 공동체를 이룬 거요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몰래 몰래 복음을 전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영적 역설적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 어둠으로부터 기이한 빛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의 빛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이요 오늘 이 시간도 이 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가슴을 막 그냥 뭐요? 그냥 아니 우리 암도 레이저가 딱 보면 다 보여요 초음파가 다 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가슴을 꿰뚫으시길 바랍니다 심장을 꿰뚫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막 쥐의 빛으로 감싸시길 바랍니다 불담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족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세대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빛을 경험하고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마침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 교회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난주보다 아무래도 좀 더 오셨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정말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 심력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도 나는 왕적인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의 교회를 부족 사이의 분위기가 강하고 그런 결과 색채가 강한 부족 공동체의 교회로 영적인 역설적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세대의 아미가 되어야 돼요 아미는 방탄소년단 BTS를 지키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탄소년단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몸 된 교회를 지키는 아미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프로슈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의 골수 팬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의 생산적 소비 팬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세우며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맘에 색이 장 Afe 그리스도 중심화 서로 서로 아추 사랑이여 변화받은 성도들이 변화받은 성도들이 건배하는 곳 죽고 모든 교회 진리의 불틀어 정보여서 그러려면 우리가 2% 아니 우리 세등교는 20%가 넘는 50% 70% 모든 성도가 콜스 팬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콜스 팬덤 프로슈머 생산적 소비자 생산적 세대내 소비 팬덤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언어를 잘 구사하는지 나도 내가 미쳤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 한동안 한국교회 예배가 초토화되었고 완전히 셧다운되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 프로슈머가 있고 한국교회는 콜스 팬덤들이 있는 한 홀리 트라이브 처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이건희 회장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찌 되었을까 진짜 마누라만 빼놓고 그 어록을 보면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비전이 없어요 개혁을 넣지 않으면 그 어록 중에 뭐냐 삼성도 내부의 직원들이 정치적 집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요 비전을 보고 앞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서로 자리 싸움하고 서로 맨날 그냥 밖으로 싸움합니다 여러분 삐지고 잡치고 그냥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냥 주여 짜는 것이 아니요 자원에서 자원에서 없는 걸 막 주여 짜고 그런 것이 아니요 없어도 너무나 감동이 되어 가지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 가지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저 배장론님이나 손장론님이나 돈이 많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이 되니까 하지 내가 하라고 한다고 네가 뭔데 시키냐고 말이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최정경 장론님은 너무 수학을 잘해서 그럴까 싶어서 내가 조심하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스스로 마음이 감동이 와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흘러넘치게 채워주실지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충식 장론님이 이별에 오셨다가 조금 안 좋으셔서 학교를 가셨다고 그래서 아까 기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삼부예배 오셨대요 이게 뭐예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장예배 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세대의 아미가 되시고 프로슈머가 되시고 골수팬덤이 되셔서 다시 한 번 우리 세대의 한국계 크리스텐텀 전성기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죽게 드리오니 죽어도 없어서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넓고 하나님 내가 세대의 프로슈머 되기 하시옵소서 주여 골수팬덤 생산적 소비자되기 하시옵소서 가진 것만으로도 죽게 드리오니 죽어도 없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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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홀리트라이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팬덤이 되어야 되고 아미가 되어야 되고 프로슈머가 되어야 되고 그로간 생산적 소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그저 좋고 우리를 내배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가슴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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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